통학과학의 스페셜원 남구원입니다. 선생님, 이제 연간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통학과학이 어떤 과목이냐를 봐야 되겠죠? 통학과학은 4단위짜리 과목이야. 언수회랑 같죠? 근데 문제는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교과가 있어. 이 1단위야. 더하면 5단위야. 이 과탐실은 원래 원년에는 다 시험 보고 했어. 중간기말, 중간기말. 근데 이게 해보니까 어려운 거지. 선생님들도 너무 부담이 돼. 그래서 요새는 절대평가 아니면 수행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어. 그래도 합치면 몇 단위야? 5단위야. 합치면 5단위죠. 언수회보다도 많아. 근데 여기서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쌤이 지금 26일날 커리큘럼을 찍고 있거든? 분명히 요날 교육부가 발표를 한다고 그랬어. 이거 한다고. 지금 대체적으로 예상은 앞에 뒤에는 모르겠으나 앞에 4자가 찍힐이라는 거는 거의 일반적인 관측이야. 물론 이게 진짜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거 4자 안 찍히면 선생님 커리큘럼 다시 찍어야 되는데. 4자 찍힐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수시에서 2월대 오는 것까지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50%라는 얘기야.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봐야 돼. 이 말은 뭐냐면 1학년 때 5단위로 매우 중요한 통과가 어떻게 보면 수시를 위한 키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1학년 말에 내가 내신이 별로야. 그러면 정시로 돌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그러면 내신을 신경을 안 쓰는 친구들이 생겨.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너희가 수시를 노린다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가 단위수가 높잖아. 그래서 통과를 잘해야 돼. 통과를 잘해야 돼. 그래서 지금 쌤이 대치, 서초, 분당의 조기 개강한 모든 반들이 전타임 마감이야. 쌤 몇 반, 몇 반 하지? 한 대여섯 반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6,700명 된다고. 지금 거기 수강생 수가. 아직 개강 안 했어. 이제 곧 개강해. 지금 이제 수강생 등록이 돼 있는 수가 벌써 그만큼이야. 막판에 더 들어올지도 모르지. 쏠림 현상이 강하니까. 이 말은 뭐야? 그만큼 통과가 중요하다는 걸 어머님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야. 특히나 이 교육특구 어머님들은 왜 해보니까 위에 오빠, 누나, 언니 보니까 쉽지 않아. 이거 장난이 아니야. 1등급 따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방학 때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내신 때만 하면 늦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너희도 이걸 알아야 돼. 이 분위기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여기는 원래 이 과목은 얘들아 수능 과목이었어. 수능 과목이었던 과목이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내신 과목으로 밀려난 거야. 그러면 수능을 보려고 했던 과목이야. 그러니까 뭐야? 무라생지의 원투에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야. 이거는 무라생지 원투의 기본이야. 이걸 잘하면 너희가 2학년이 돼서도 편해져. 너희가 2학년이 돼서 무라생지 원투 할 때도 쉬워진다고 이게. 이때도 쉬워진단 말이야. 미리 잘해놔야 된다고. 지금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이 내용들은 빅뱅이란 말이야. 빅뱅, 그 다음에 별의 생성, 그 다음에 주기율과 화학 결합, 화원의 2단원, 3단원. 지금 여기는 광물과 탄소화물 하면 여기는 지학으로 볼 수 있고 여기는 또 생물이라고. 신소재, 물원. 하나의 테마에 대해 무라생지가 붙었네. 지금 이거야. 이 통학과학의 논리는 테마에 대해 내가 내 과목을 갖다 융합시켜줄게. 근데 그 대상과 그 과목이 수능 과목인 원투 과목에서 가져온 거란 말이야. 이게 원래 수능 과목 하려고 했던 거니까. 지금 여기 이거 물원이야. 물원에 유명한 역학 특강이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여기까지는 전부 다 지학. 심지어는 여기. 이 직권의 변화는 지원 수능에서도 킬러로 나오는 부분이야.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생물은 투 내용도 많이 들어가. 사실 교소나 이 유저는 생투에 가까워. 특히나 이 유저는 완전 생투야. 중심 원리를 다루는. 생투라고요 여러분. 가계도 유전도 아니고. DNA로부터 단백질, DNA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세포도 이 안에 세포 내에서의 물질의 출입이 나와. 삼투, 확산, 능동성. 생투야 생투. 쉽지 않다구요. 이 단원은 물, 생, 지를 다루고 있네. 그치? 삼단원. 삼단원의 시작부터가 재앙이라고. 지금 이거는 산화환원과 중화반응이 있는 산화환원 산염기 부분이야. 이게 화원 4단원의 킬러잖아 이건. 이건 순홍의 항상 맨 뒷페이지에 나오는 킬러 파트야. 응? 지금 여기는 지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생, 원, 투가 같이 있는 거라고. 진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응? 지금 이쪽에 생태계. 생물. 그 다음에 이거 지구온난화, 지구환경의 변화. 이거 지원 수능 킬러야 여기도. 대기화의 수의 순환, 복사평형. 이거 그 복사평형에 왔다 갔다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오고 이 수치 이거 수능에서 완전 단골 문제야. 여기 있다고. 요새는 그런 걸 학교 시험에 내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전부 다 물리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요 부분이 나와.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 이거 킬러야 이거. 이거 물리, 물원 수능에서 맨날 나오는 거. 이게 통과야. 중학교 과학이 아니라고 얘들아. 그래서 막 열심히 설명하더니 뭐래. 쌤 거 들으래. 들음 된대. 들음 다 돼 얘들아. 물화생지 내 감옥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과고. 과학의 요람 카이스트. 수능 다시 쳐서 쌤은 그 다음에 경희대 한의대 갔어. 쌤 경희대 한의대 졸업했고 한의사며. 지금 경희대 한의학 박사야. 쌤은 본교에서 일반 생물학, 일반학 강의도 해. 특강 같은 것들. 쌤 모교에 가면 후배들이 교수님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대치동 최고 과탐 전문가야. 쌤이 처음에 얘기했지? 유일해. 유일하다고. 조기개강 통과 전타임 다 마감을 시킨 사람은. 쌤이 지금 때린다고 하려고 그랬다. 쌤밖에 없어. 유일한 대치동 1타입니다. 그리고 지금 메가에서 너희들을 위해 인강을 찍고 있죠. 쌤이 지금은 화학 인강만 살아있는데 사실 생명과학 인강도 같이 있었어 메가에. 근데 이제 워낙 쌤이 현장에 바쁘고 해서 지금은 화학 인강만 해. 그래도 고3 인강을 화학과 생명과학을 동시에 했다라는 거는 이미 화생 두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인정된 전문가지. 과거에서 이미 고등학교 때 지학 같은 거는 다 같이 대학 가서 수업 듣고 그랬었고 이미. 물리는 쌤은 올림피아도 출신이야. 금상 출신이다. 물화생지 안 되는 과목이 없지.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그렇게 살아남겠죠. 통학과학 인강도 지금 여기서 너희들을 위해 하고 있잖아. 누가 봐도 통학과학에 최적화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쌤이 이런 것만 내세우는 게 아니고 이 대치동 웬만한 상위권은 다 선생님 거 들어. 수업. 물론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중2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쌤 수업을 들으면 잘하는 친구를 따라서 많이 오잖아. 막 우르르. 특히나 남자애들. 성적 진짜 많이 올라. 왜? 나올 것들을 다 가르쳐주잖아. 그리고 다 이해시켜주잖아.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는 거지. 믿고 들으십시오. 통학과학은 남궁원입니다. 일단 쌤이 개념 엑스레이는 이제 오픈이 아마 될 거고 OT를 찍어놨어. 그래서 3단계 전략이라는 걸 이용해 너희들에게 체계적으로 꼼꼼히 개념을 갖다 설명해 줄 거야. 통학과학 개념은 일단 이 개념 강좌 하나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물론 내신은 얘들아 학교별로 너희가 더 공부해야 돼. 그건 학교의 트렌드라는 게 있고. 쌤의 개념 강의는 모든 학교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 강의가 될 거야. 쌤이 지금은 시간표가 거의 대치 서초에 집중돼 있는데. 쌤이 출강 지역이 원래 되게 많았었어. 그리고 지금도 대치 서초, 분당, 대전은 출강을 하고. 쌤이 출강하는 그 전에 마포, 수지 이런 지역도 쌤이 다 출강을 했었어. 쌤이 출강하는 모든 현장에서 1타였어. 그러면 그 출강하는 모든 지역의 학교들의 기출, 내신 모두 분석이 끝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쌤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강의를 할 거라고. 이거 시험에 100% 나와? 그럼 그거 나오는 거야. 쌤이 나온다는 건. 이거는 90%는 나오는데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 쌤의 말만 듣고 일단 열심히 해보라고. 통학과학의 등급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이 교재가 개념편이라고 돼 있지만 문제편도 있고 필기노트 편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 안에 마인드맵까지. 네 종류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네 종류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개념, 그 다음에 마인드맵, 이렇게 필기노트, 그 다음에 개념이 끝나면 핵심 예제까지 풀 수 있도록 문제편도 따로 있습니다. 자 커리큐럼 2단계. 시험때가 되면 얘들아 이런 거 꼭 나오는 거야. 그게 내신 핀색 찍어낸다. 나올 내용만 잡는다. 이런 거 꼭 나오는 거야. 정리하자. 내신 핀색 특강. 이렇게 키워드별로 정리.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개념 직전 대비 압축 파이널. 외워야 될 내용들. 오케이. 자 커리큐럼 3단계. 이거는 킬러 특강이야. 통학과학 중에서 내가 아까 강조했던 그런 킬러 파트 있지. 어려운 부분. 이 부분만 다른다 이거지. 왜냐하면 여기서 등급이 갈린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만 콕콕 찝어 정리한다. NK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이런 거 나올 거야. 예상 문제 풀이까지.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이렇게 의식의 흐름 노트라는 거를 좀 만들 거야. 딱딱 이렇게. 중요한 거는 블랭크로 연습을 시키고. 쌤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짠 글씨로. 첨언을 해서 너희들이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쌤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을 좋아해. 쌤이 유치하다고 그랬잖아. 이거 나 혼자 산다 해서 기한팔사가 걸핏하면 의식의 흐름대로 어쩌고 좋았는데. 걔는 무슨 생각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게 강의에 이 말을 쓰면 좋을 것 같더라고.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순서대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첨언해 놓는 거야. 그게 의식의 흐름 노트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자. 또 쌤이 아까 농담한다고 또 기한팔사는 뭐 생각 없이 하는 말을 갖다 그런 건 그냥 농담이야. 쌤 나 혼자 산다 팬이고 기한팔사 되게 좋아해. 쌤이 강의 중에 기한팔사 얘기 많이 하거든. 쌤 기한팔사가 디자인한 그 저기 반팔 티도 많이 입고 다녀. 그 기한팔사가 콜라보해서 기한팔사 캐릭터 이렇게 그려져 있는 티들 파는 게 있어요. 나 그거 사서 입고 다닌다니까. 팬이다. 또 어디 가서 쌤 또 왜 그래요 그러지 마. 알았어. 통학과학은 NK입니다.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통학과학 1등급이 여러분의 눈앞에 다가갈 겁니다. 쌤은 지금까지 통학과학의 스페셜원 남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